안녕하세요. 에레아지만 소피아입니다. 오늘 모처럼 미니와 함께 코리아타운에 나갔다 왔는데요. 카페 룸에 들어가서 10명 이상이 앉아서 막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밥을 먹은 적이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네요. 그렇죠? 되게 오래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만남을 갖고 왔습니다. 저를 초대해 주신 분들은 시바산이라는 옛날의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발음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. 그 브랜드에서 이제 또 다른 세컨드 브랜드를 만드셨는데 라숨이라는 브랜드를 미국에서 판매는 칼리제이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. 몇 명의 인플루언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회도 하시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얼굴도 보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먼저 보여드리고요.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구매를 하고 세 가지를 그것도 정상 사이즈 제품을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조금 크게 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가지를 저 선물로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어떤 제품들을 받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. 그럼 지금부터 코리아타운으로 가실게요. 엄지 청 먼저 눌러주시고요. 고고! 엄지 여기 왔어. 신카라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맞아. 언니 오랜만에 우리 머리 묶어서 못 알아봤잖아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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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니라고 해요. 아 귀여워. 이거 어때? 아기. 아기죠? 아 두 살인데. 진짜 왜 이렇게 떠오르어? 트라우마가 있어서. 민이 여기 앉아요. 유튜브 회사와 엘레이 아줌마로 활동하고 계신데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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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이래서 다 못 알아봐요 그리고 저희 꽃 도와주신 모니카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거 빈 거 같아 우리 친구 저희는 킬리제이 직업 안녕하세요 킬리제이 직업 그리고 나는 사진에서 머리가 이렇게 돼서 되게 많이 오 근데 괜찮아요 직접 보니까 그리고 피부도 더 밝아졌어요 나와서 앉아야지 그렇게 내려가서 앉으면 되겠어 응? 사람들이 많아서 겁난다 이렇게 많은 데는 또 처음 오네 사람 많아 아이고 내가 또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야 돼 chnitt장 우후후후후후후후 이제 몇 분이요? 다 인스타그램으로 다 인스타그램으로 다 인스타그램으로 다 연마파티 다 연마파티 백형아 맛있어 에스라크니 아숨순에서 시켜드라고요 아숨순에서 암매하는 새로운 눈이 열릴 때 당신의 위의 가치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. 감질이 없어지거나 정말 빨개지는데요. 이건 악박질이 들어있고 슬픈감을 유지시켜주고 하고만 위로도 담기거나 그런 자극이 없어요. 태연하고 내놓는데 다른 얼굴에 이거를 하나를 바꿔줘요. 그 다음에 이성분 뒤에 예를 들면 지우기에 바로 나오듯이 감질이 바뀌어져요. 아유 예뻐. 너무 예뻐. 야 나 진짜 이런 세팅으로 나온 지가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. 연말은 예뻐. 언니 예뻐. 크리스는 사실은 작아. 나 작아. 나 작아. 나 작아. 나 작아. 예쁘다. 인사그램보니까 포장포장 그리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. 아니 아니.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발산 옛날에 내가 했던 발음이 억세게 하면 안 되는 그 브랜드는 시발산 글로벌 쪽에 담당자이십니다. 나랑 한 번 반 만났지. 한 번 반. 두 번 만났지. 제발 연락을 드려도 너무 바빠. 굉장히 친한 척을 서로 하면서. 나는 막 봅시다. 그래놓고는. 그 중간에 코로나. 아예 코로나를 원망합시다. 늘 마음을 낳고. 늘 마음을 낳고. 늘 마음을 낳고. 공손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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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아유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. 시발산에서 또. 세컨브랜드까지 런칭할 생각으로. 뒤를 한 번 돌아봐 주실래요? 아 저요? 내가 지금 힐급 앉아. 어우 멋있는 빛에. 어우 예. 나 저 사람 아는데. 실물은 처음 본다고. 인스타그램. 인스타그램 서로 라이크 눌러주고 앉아있으면서. 처음 봐. 어. 처음 봤어. 진짜 처음 봤어. 어. 뭐야. 슈림프 샐러드. 네. 괜찮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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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요. 저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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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각각. 우리 인쇄? 저거요? 네. 아줌마들이 다 했나 봐요. 네. 좋은제품 잘 써보겠습니다. 네. 네. 갈게요. 너무 귀여워. 안녕 언니. 네. 다음에 또 뵙게요. 야 진짜 연말 파티한거야 우리나마 하자 이랬든지 미미는 뭐에요? 미미 그래서 미미나 왔어요 아 무서워 카가 괜찮은 카? 안 나 안 나 괜찮은 아이 비세요 아 나 배고있고 또 배고있고 또 배고있고 또 배고있고 또 배고있고 어 어떡해 언니 어 어떡해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지금 너무 잘 얘가 얘가 아이고 진짜 얘가 마무리 잘하세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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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쇼 그래서 나는 이걸 라쇼 라쇼 방 이라는 말의 이제 그런 브랜드이고 굉장히 외국틱하고 프랑스적인 그런 브랜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갖고있지만 일단 기술력은 한국에서 만드셨다고 하고요 라쇼 글로벌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칼리제이의 지연씨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쭉 보면서 이렇게 딱 꽂히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이 사실은 저는 선스크린이었어요 제가 워낙 선스크린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바르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선스크린으로 구매를 했고요 SPF 50 PA++++ 4개고요 이거는 색깔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새거고요 안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얀색인데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잘 바르고 피부를 굉장히 예쁘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손등에 딱 바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촉촉하면서 물광 효과가 나고 이건 안 발랐고 여기는 발랐는데 벌써 물론 조명이 좀 이제 세니까 반사를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대신에 이제 향이 좀 있네요 향이 꽃향 어데이 썬블록 제가 이제 이걸 구매를 했고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게이드 저는 사실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게이드를 했습니다 세 개의 정품을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주셨어요 전에 시발산에서 크림이 있었는데 그 크림 메스크림이라고 그래요 레이저를 했거나 또 피부에 무슨 트러블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발라주는 굉장히 꾸덕한 그런 크림인데 그거에서 조금 꾸덕함을 완화한 그 크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The most natural beauty begins from very basic 그래서 complete renew 크림 이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의약품 같이 라핀 complete renew 크림 이걸 꼭지로 이렇게 따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아 아까워 안돼 나오지마 아이씨 이런 아 이거 어디다 받아내야 되겠는걸 대형 사고가 아 사고 아 속상해 내가 최근 들어 이렇게 속상한 적이 없었네 아 이건 완전히 아 이거 아 내가 세수만 했어도 얼굴에 처벌처벌하겠는데 아 아까 말하기 조금 선스크린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그럼 발에 좀 일단 여기 손에는 좀 이따가 바르고 발에 발뒤꿈치에다가 음 음 시바산의 매스크림은 굉장히 굉장히 꾸덕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어 아니 라이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분을 유지를 하고 여기 아직도 성분을 유지를 하고 조금 라이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라슘 프로클레어 RN 밤 이번에는 안 당하겠어 당하지 않을 테야 다 brought in Korean으로 되겠구요 아 밤 이게 BB크림이라고 했던 그건가 보다 그래서 컬러가 조금 있는 BB크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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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F40 밤 아 그래 이거 설명할 때 BB크림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핑크톤이 좀 도는 그런 음 음 아 이거 진짜 조금만 써야 되겠구나 저한테는 좀 굉장히 라이트하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킨톤 피니쉬 그거 같아요 촉촉해 보이면서 피부가 밝고 약간 핑크색이 돌면서 BB크림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플랜듀 토너였던 것 같아요 토너를 그냥 물로 바르면 이제 좀 흐러내리고 아니면 화장솜에서 이게 다 먹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는 버블로 나오는 거품이 피부 표면에서 조금 더 오래 있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더 오래 있을수록 좀 흡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용기도 또 추가적으로 이런 펌프를 만들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크다란 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용기를 비비필을 해가지고 쓰는 거더라고요 오늘 토너하고 또 비비크림하고 또 크림하고 그런 걸 받아왔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당연히 구매하실 수 있고 미국에서는 칼리제이 닷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구매처 링크는 비디오 아래에다 걸어 놓을 거고 라쇼미라는 이런 브랜드로 좀 일반 사람들이 쉽게 또 좋은 고퀄리티의 제품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서 되게 반갑고요 또 앞으로도 이걸 써보면서 제가 아마 좋으면 계속적으로 아시죠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유튜브 비디오에서 제가 이런 이 제품들을 쓰는 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요 이런 비디오에 좋으시면 시청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